한 번 더 여기 손에 들고 오네 여기가 이 게임 많이 타임에 맞춰야 돼? 아, 까대 아, 맞죠? 그니까 타임에 맞춰서 던졌는데 자기는 공연이 있겠습니다 경기륜에 가서 상대음 전통 유리바람과 승객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라이브 기재 위하여 러시아 미니식들과 디스톤 탐나장도 준비도 왔습니다 잠시 후 30시 30분에 출발할 예정료 승선을 원하시는 분은 몇 개 소유가 품을 구입하셔서 승선꽃 남년에 생명, 생명하를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고 승선을 준비하시고 고맙습니다 엄청난 기재 승선이 이따가 있는 라이브에 맛있는 걸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행히 먹방을 말아야 합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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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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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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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